오케이. 연식. 연식. 정답 정답. 아니야? 정답 정답. 아니야? 아이고 자 아이고. 멈추기 자. 아! 연식 아니야? 뭐야 정답이. 홍시야? 이리 와 이리 와. 야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야 들어가. 아니 빨리 들어가. 야 연시나 홍시야. 아빠야 홍시지. 빨리 들어와. 와 진짜 송이현 씨 대박이네. 아 연지야. 홍시는 왜 연지. 아 조야. 조야 괜찮아.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. 야 오랜만인데. 응? 굿보이 굿보이. 굿보이 오랜만이야 어? 굿보이. 자 녹화해야 되니까 나가 나가 나가. 빨리 나가 형 녹화자. 야 저런 쪽으로. 속담 문제. 왔어. 속담 문제야. 야 그냥 지자 그냥. 야 속담 지자 그냥. 눈치가 빠르면. 절간. 절간에서 이것 얻어 먹는다라는. 채소. 절밥. 꼬깜. 또 다른 낫고. 흘러. ㅋㅋㅋㅋㅋㅋㅋㅋ. 어떤 반 시리즈예요. 금, 반 시리즈예요. 지효야 안 와야 좋아 지효. 공양미. 공양미 공양미 공양미. 공양미. 공양미 공양미. 공양미 계속. 공양미 300석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지효야 뒤에 보지마. 절정적인 힌트들입니다.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서 이것 얻어먹는다. 이것은 돼지고기와 닭고기. 빨강. 어 좋아. 아 빨리 말해요. 새우젓. 나 새우젓 탈락. 자 가운데. 멕시코 고추로 빨강. 어? 아 무슨 민용이지? 아시기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. 아이돌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. 펠레미늄. 노랑 노랑. 노랑 노랑. 할라피뇨. 맞다 할라피뇨. 내가 알았지. 내가 이거 알았지. 아래에 대해 못 붙여. 이름을 잘 헷갈려 갖고. 야. 야. 이리와 두 대안 했는데. 아. 왜 저기요 복덩이. 어? 복덩이었어. 나머지 두 팀은 2등 가려야 돼요. 2등. 복덩이야 이제 나한테 고맙자. 아 기석아. 아우 대박이네. 잘하는 거야. 어 나 누나 우연이 있어서. 잘하는 거야 이거 진짜. 놀랐어 우리가. 야 이거 우렁 된장 아니에요? 야 이 우렁 된장 이제 맛있겠네 야 쌈 우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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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빵 야 이거 우렁 쌈빵 아니야 많이 먹어요 밥 좀 더 먹어도 돼요? 아 그만 먹어요 밥 먹으려고 해요 왜 이렇게 밥을 먹어 와 대박이야 와 진짜 고기 다 먹었는데? 에이 졸면 안 되지 에이 졸면 안 되지 에이 졸면 안 되지 에이 졸면 안 되지 형 에이 자만 앉아. 아 나 진짜 앉아. 안 잔다고 그러지 않았어? 확실하게 얘기해. 5분만 잘게 그럼 5분만.